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뭐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아름답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슈퍼 헤비랠리 거의 뭐 쓰레기장 에디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색깔이 저렇게 좀 이렇게 무거운 색이라서 맞아요 까진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위에 칠만 이렇게 슥 까진 느낌이 아니고 뭘로 이렇게 파낸 느낌 있잖아요 여기가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진짜 쥐 파먹고처럼 박살에 났어요 막 꾹꾹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험악하게 파냈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뭐 로리 갤러거 얘기를 했었는데 로리 갤러거를 오랜만에 찾아봤거든요 로리 갤러거는 역시 로리 갤러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리 갤러거가 이거보다 깨끗해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로리 갤러거는 너무 많이 까져서 깨끗해 보여요 네 남은 데가 없어요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나무 색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우리가 많이 까지면 까질수록 헤비렐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까진게 남은 걸 넘어가서 다 까진 다음에 남은게 한 요만큼이다 보니까 고만큼만 까진건가 하고 보면 리버스인거야 네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로리 갤러거 스트라투 캐스터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말 그 몇 개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만큼 남아있고 다 까진거에요 그냥 뭐 이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지 않은 느낌의 탈모라고 해야 될까 조금 빠지기 시작한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깨끗해 보이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네 하여튼 로리 갤러거는 좀 다른 영역이다 그것은 이제 그 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뭐 얼마나 헤비한가의 영역을 이미 넘어선 뭐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비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6063은 로리 갤러거를 제외한 가장 많이 네 까져있는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도 뭐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색상이 조금 이제 그 묵직한 색상이네요 묵직한 느낌의 그린이기 때문에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이네 셔우드 그린 네 셔우드 그린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쓰리톤 썬버스트 위에 셔우드 그린이다 뭐 엄청나게 하여튼 랩이 잘 되어있는 모델이고요 멋있습니다 시리얼 럼버 CZ552862 네 모델이고요 자 6063은 저희가 처음 하는 거예요 6263은 좀 했었고 뭐 63 그냥 64 이렇게 했었는데 6063은 오늘 처음 하는 모델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펜더 커스템 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6063 스트라트 캐스터 슈퍼 헤비랠리 가격은 권속가 933만 8천원에 할인가 719만원 장난치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이럴때마다 약간 이 기타에 있는 랠링 문화에 약간 현타가 오네요 네 그런 가격이죠 719만원이 할인가에요 네 메이든 USA고요 전장 98.5cm 무게 3.28kg 두께는 42 플러스 2mm인데 사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42.1 플러스 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거 피카드 얘기를 할 때 뭐 이거를 1.5 뭐 1.3 뭐 이렇게 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얇으면 얘를 조금 두꺼우면 그냥 이렇게 퉁치긴 하는데 사실 얘가 1.5 정도 돼요 네 그래서 42.5 플러스 1.5 해서 전체 44 정도 나옵니다 12프레트 디뜨렌 79고요 바디는 2피스 셀렉트 헬더에 락커 피니쉬 피니쉬라고 할 수가 있나 이거를 네 넥은 로스티드 리프트손 메이플 넥에 라지 C쉐임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네 본넛에 너트 너미는 뭐 스펙상 나와있지 않은데 정말 뭐 올추 41.5 나오겠네요 뭐 그러면 아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경반지점 241mm 스킬 길이 648mm 프레스 21 네로우 톨프렛 커스텀 샵 핸드 바운드 6063 스트랩 피거 그리고 미드에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라라티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 들어가 있고요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축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또 소리는 좋겠죠 뭐 펜더 기타의 펜더 앰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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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에이 왜 아 아 아 5 5 5 판더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닐 구겨지는 소리 오랜만에 신나게 듣네요 마사리구요 비닐 구겨지는 비닐 구겨지는 소리 비닐 구겨지는 비닐 구겨지는 소리 비닐 구겨지는 비닐 구겨지는 소리 비닐 구겨지는 비닐 구겨지는 비닐 구겨지는 않은 전함에 신나게 듣더라고요 비닐 구겨지는 비닐 구겨지지 않은 비닐 구겨지는 비닐 구겨지는 사람 아, 우리가 어떤 빈티지 스트랩에 기대하는 그리고 또 로즈우드 지판에 기대하는 그 사운드 아주 제대로 뽑아주네요 마샬게일이고요 마샬게일은 너무 좋아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 왕좋아 어떻게 왕좋아 코라스만 잘 먹으면 뭐 거의 물이 결른건데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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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